성령의 새바람 이 땅을 불러오소서 반갑습니다. 상꼬리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오늘은 천년왕국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천년왕국이라고 하면 내용 자체보다는 그 전후 혹은 그 주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환란과 관련해서 혹은 재림과 관련해서 계속 주변 이야기를 하게 되죠. 예수님의 재림이 주변이라는 얘기는 아닌데 천년왕국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그 자체를 많이 얘기하지는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라는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 강의를 듣다 보니까 그분은 그동안 너희들이 신앙생활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안 했는데 환경 핑계 됐지 않느냐 그러면 좋은 환경 줄 테니까 완벽한 환경 속에서 한번 제대로 해보라 그렇게 기회를 주시는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저는 그것 들으면서 좀 말이 안 된다 저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천년왕국의 내용에 대해서는 그만큼 우리가 사실 제대로 생각을 잘 안 해보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천년왕국의 내용과 관련해서 열 가지 질문을 하면서 하나하나 살펴보고 또 그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천년왕국이라는 특별한 기간이 왜 필요한 것인가 이런 기간이 과연 필요한가 하는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사에서 이미 성도가 그것도 환란과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단련되고 단련된 사자밥이 되고 그 다음에 온갖 고문과 그런 사형과 죽음의 위협을 넘어서 그렇게 지하에 있었던 그런 성도들이 올라와서 로마 제국의 지배자로서 귀족들로 등극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시대가 천년왕국과 비슷한 것이라면 과연 또다시 그 천년왕국이 반복되었을 때 어떤 열매 또 왜 그런 것이 필요한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던 시대 아담과 가인과 그런 시대죠. 그들은 천년을 가까이 살았고 또 환경도 지금보다는 훨씬 좋은 그런 환경에서 살았죠. 유혹하는 것이 별로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 환경 속에 살면서 과연 천년 동안 그들이 이뤄낸 것이 무엇인가 그 열매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봤을 때 과연 천년왕국이 왜 필요한가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을 반복하자는 것이냐 예수님이 재림에서 직접 다스리는 것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던 시대가 있었는데 뭐가 다른가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런 천년왕국이 필요한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해보자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땅에서 뭔가 왕국을 건설하신다는 것을 뒷받침할 만한 그런 성경 내용이 있는가 하는 것을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그 비슷한 내용이 있다고 얘기한다면 저는 좀 해석을 더 자세하게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런 천년왕국이 지상에 건설된다 하는 내용을 뒷받칠 만한 다른 성경 내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초림은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것이고 재림은 심판을 위해서 오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과연 지상의 왕국을 건설하신다. 이것이 과연 성경적인 내용이 될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심판하신 이후에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근데 왜 아직 옛적 하늘, 옛적 땅에서 그런 왕국의 기간을 다시 하셔야 되는 그런 내용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네 번째로 한 번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만일 지상의 왕국을 건설하시고자 하셨다면 그런 것이 주님의 마음에 있고 계획 속에 있다면 왜 승천을 하셨는가 가장 적절한 시기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바로 지상에서 왕국을 시작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여섯 번째 우리가 질문해 보는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아버지께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에도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지금 할 말이 많지만은 이럴 것이 많지만은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오시면 너희가 생각나게 해주고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라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오시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 하시면서 승천하셨는데 이제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가지고 이 땅의 성도들과 함께 왕노릇 하시는 이런 일들을 그렇게 지상에서 다시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지금 다스리고 계신데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통치하시는 것이 더 좋다고 얘기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뒤집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질문은 지금은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지금 지상에서 권세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데 이런 통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와 함께 모든 것을 지금 행하고 계시면서 다스리고 계신데 이 성령의 통치가 뭔가 부족하다는 것인가 그래서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다시 세워서 통치하는 그런 기간이 필요한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덟 번째로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통치하시는 것과 재림하신 예수님이 다스리는 직접 통치와 뭐가 다른가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지금 교회를 다스리는 것과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직접 통치하시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야말로 뭔가 맞지 않는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령이 오셔서 다스리는 것이 유익하다, 더 낫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상에 천년왕국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은 아니다. 예수님이 직접 다스리는 게 더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천 이전으로 되돌리자는 것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림하신 성령께서 다스리는 것과 재림하신 예수님이 다스리는 것은 다르지 않다. 오히려 지금이 훨씬 더 복되고 유익한 시대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그래도 예수님이 오셔서 다스리는 게 훨씬 더 좋지 않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은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말이다. 그렇게 밖에 얘기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성령께서 지금 교회를 다스리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 그 내용면에서 깨달아가야 되는 것이 많다. 그것이 우리가 연구해야 될 과제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되는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로는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이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약에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종이 싸워서 유대인들에게 나를 넘겨지지 않게 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런데 다시 이 지상에서 왕국을 건설하셔야 된다. 라고 얘기한다면 과연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말씀과 그것이 뭔가 조화가 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지금 생각해 볼 수 있고 질문해 봐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속한 나라를 건설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억지로 왕삼으려는 그런 무리들 앞에서 피하시고 또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성령을 통해서 왕국을 건설하려고 하신 것이죠. 이 세상과는 다른 완전히 다른 그런 나라를 건설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과 다른 주님께서 건설하시고자 하지 않으신 지상의 왕국이 지금 천년왕국으로서 이 땅에 건설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과연 맞는 말인가 이렇게 질문해 보자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열 번째로 천년왕국이 끝나고 이제 마귀가 풀리니까 곧바로 바다 모래 같은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미혹에 빠져서 이제 성도들과 그 사랑하시는 성을 공격합니다. 자 이러려고 천년왕국 했나 하는 것이죠. 그 열매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기간이 필요했냐 하는 것이죠. 천년왕국에 과연 예수님이 직접 다스리셔서 이루고자 한 게 뭐냐 이렇게 질문해 본다면 이것은 실제로 뭔가 우리가 잘못 생각한 것이 아닐까 뭔가 해석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 천년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지상의 천년왕국을 세워서 통치하신다 하는 이야기는 제가 성경을 통해서나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을 때 현재 성도가 가지고 있는 권세 성도가 부르심받은 사명 그리고 그 성도의 지금 현재의 정체성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대리하는 통치자로서의 그 현재의 모습 현재의 정체성에 대해서 눈 뜨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어떻게 하면 환란을 통과해서 그냥 휴거를 받을까 이런 부분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게 하는 약점이 있고 오히려 성경에 더 풍성한 내용 우리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그 놀라운 약속들과 이 땅에서 지금 교회를 통해서 성취되어야 되는 그런 약속들을 보지 못하게 한다 이것은 아주 심각한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상에서 주님이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세우실 것이다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께서 오셔서 아버지께서 보내시겠다고 하신 성령께서 오셔서 지금 통치하고 있는 이 시대 사미 하나님께서 현재 교회의 왕으로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왕 노릇을 해야 됩니다 왕권을 행사하고 그 권세를 제대로 사용해서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을 선포하고 마귀에 포로되고 묶여있고 눌려있는 그런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복음을 전파해서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지금 현재 선포하고 세워나가는 것이죠 천년왕국은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오지 않고 현재 지금 와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그 왕국이 선포되고 있고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이 하나님 나라 왕국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것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재림 예수님만을 간절히 바라고 우리가 현재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있다면 실제로 예수님의 재림을 뒤로 미루는 결과가 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하나님 나라 왕국의 권세를 가지고 있고 이 왕국의 권세 현재 임한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강력하게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가 눈을 뜨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고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합격하게 현저하게 나타나도록 그렇게 선포함에 나갈 때에 실제로 예수님의 재림이 앞당겨지는 것입니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천연왕국을 마무리하면서 열 가지 질문을 던졌는데 질문은 굉장히 투박하지만 내용 면에서 생각해 보시고 좀 반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 보시고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새겨 보시면서 과연 그러한가 성경적으로 옳은가 분별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현재의 정체성 왕과 제사장 그 하나님 나라의 권세 예수 그리스의 이름 성령의 약속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천년왕국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뭔가 또 다른 무슨 그 혜택이나 그런 것이 덧붙여져 가지고 돼야 된다고 생각하면 너무나 무기력해지는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모르고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하나님은 주시지도 않고 거두는 그런 분 아니냐라고 오해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풍성하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고 대단한 것을 위대한 것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그 그리스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있고 세상보다 크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그 뭐가 부족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또 뭔가 또 다른 뭔가 어떤 혜택을 주셔서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거야말로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내 정체성이 뭔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뭔지 이런 것을 제대로 깨달아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강력하게 선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성취되고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현재 임한 하나님의 나라 약속된 왕국이 바로 지금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삶과 우리 주변과 열방 땅끝까지 그렇게 세워져야 된다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렇게 선포하면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왕국이 아니라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왕국입니다 호령하고 주관하고 그리고 마음대로 하는 것이 왕국이 아니라 섬기고 십자가 지는 것이 왕국이다 제가 계속 강조드렸습니다 거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왕국을 세운다 해서 무슨 조직을 세워서 한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우리에게 임하여 있습니다 그 나라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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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